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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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한테 뭐 수업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거요. 작년에 기억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로 수준 이하세요. 작년에 마구님과의 기억이요? 안 좋은 거 밖에 없는데. 당연히 안 좋은 거 밖에 없죠. 일본어를 드럽게 못하셨으니까. 제가 작년에 일본어 좀 가르쳐 드렸잖아요, 통깡님. 네. 어떻게 실력 좀 느리셨어요? 일본어 실력을 왜 늘려요? 아니요, 저 선생님의 가르침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실력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일본어 답도 안 느리기 1도 안 느리셨네요. 아니 이런 답도 없는 일본어 실력으로 어떻게 유희랑은 그렇게 잘만 하시지? 뭐 솔직히 애니시떡 일본어 그거 백날 해봤자 통깡님 맨날 이제 하는 거 보면은 빼빼로 찌노 이 지랄 하면서 저 빼빼로 찌노 안 하는데 맨날 그 지랄 하면서 아, 안오스 이마생 도쿄에키야 도쿠데스카 이거는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쿄역이 어디예요? 오오오 배니 좀 보셨는데 어허 조용 제가 오늘 학생의 마음가짐 대들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통깡님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제가 아키스 사람 솔직히 거짓말이죠 제가 봤을 때 강류씨 제가 봤을 때 진주 강씨 같거든요 엄마 불러올까요? 그 기회전에도 저희가 말했죠 이 수업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유예한 사양 부모님 부르기 금지 저희 둘만의 행복한 시크릿으로 묻어두기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솔직히 저번에 했던 거는 아무래도 좀 말뿐인 수업이라서 아무래도 통깡씨가 좀 이 일본어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무슨 수업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통깡씨에게 조금 더 일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겠다고요? 네 그쵸 니까케? 니까케 라니요 저기요 강코쿠진 통깡씨 가마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생 통깡씨와 함께 제가 또 이제 그 니폰 골목 제왕이거든요 일본의 퉁퉁이에요? 그럼요 바로 그냥 노비따 똠꼬쿵 바로 이거 할 뜻이 있거든요 또라일모 노비따 똠꼬쿵 자 이래서 오늘은 이런 통깡씨와 함께 일본 로드맵을 보면서 이런 곳에도 뭐가 있는지 이런 각에서는 뭘 파는지 일본에서는 약간 이런게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가르쳐 드릴까 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어디 볼 거죠? 마군 선생님이면 아키아바라 이런 데서 나리야 그런 거 봅니까? 원래는 아키아바라나 오사카라든가 아니면 도쿄, 큐슈 이런 지방을 보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요새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솔직히 한국 살아도 오사카에 뭐가 있는지 도쿄에 뭐가 있는지 긴자에 뭐가 있는지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의 시각자료 주제는 니폰 오브 니폰 일본의 일본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Nature of Japan 시골? 시골 좋지?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관동적을 좀 보려고 해요 관동적이요? 니가타시도 있고, 센다이시도 있고 일단은 도쿄는 너무 많이 하니까 패스하고 점점 뭔가 가까워지는데요?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 그래요 시작은 여기가 좋겠네요 약간 좀 이런 데가 일본의 문화를 접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공카드릴게요 브라운데? 일본에 하면 제일 유명하게 지하철 위기거든요 어라? 여기 너무 익숙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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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여기가 이제 조금 좀 도쿄지방 쪽에서 아키타 현이라고 여기가 아키타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로프트 여기 제가 이 로프트 여러분들 로프트 아시나요? 다행이다 통깡씨는 모르겠지 맨날 이런거 여기서 맨날 근데 이거 갱신 안됐나요? 눈 오지게 왔다는데? 아 그 치웠어요 하하하하 치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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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본 보시면은 이 거리 얼마나 청결합니까? 아 벌써 치웠어? 얘 왜 이렇게 화창해요 귀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참 일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참 일본 여러분들께 정말 제대로 된 일본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통깡씨가 이거를 보고 조금이나마 일본어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것 보세요 이것이 진짜 바람내음나는 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리 일본 그럼요 주변에 논밖에 없어요 그쵸 아키타 자 이제 계속 가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논밭밖에 없는데 일본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약간 이 시골과 도시의 이 조화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아키타가 도시와 시골의 조화가 좋다고요? 그럼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논밭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저쪽 저쪽에서 이제 좌회전으로 꺾으면은 정말 맛있는 나베집이 하나 있어요 아 거기 맨날 사람들이 붐벼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PC 카페도 있고 아 거기 장난 아닙니다 아키타 아키타 제가 봤는데 여기 맨날 여기 맨날 네 왜 그러세요? 죄송한데 여기 길목에서 왼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논밭밖에 없는데요 저게 통깡님 아 네? 통깡님 여기 살아봤어요? 아 살아보지도 않고서는 아니 왜 여기 갔다 온 사람보다 어? 왜 이렇게 장난치기지? 아니 아키타가 도시랑 시골의 조화가 잘 돼 있다고요 도시는 도시기만 하고 시골은 시골이기만 한데 아키타 통깡님 그 날씨의 아이 좀 보셨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거 저 되게 안 좋아 나나나나나나 TV사에 자 일단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시골 내음과 도시 내음이 적잖아 보세요 이 커탕형아 이것이 바로 시골과 도시의 조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거 작동 안 해요 해요 저거 고장 났어요 왜 자꾸 아는 척하면 피곤의 쪽이네 보세요 오 뭐야 된다 뭐 이거? 야 언제 고쳤어 이거 저거 빈 건물이라 아무도 안 산단 말이야 아 이거요 이거 이거 그거예요 그 비밀창고예요 여기 드르륵 열면 뭐 있는지 아세요? 퐁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면 벌써부터 이렇게 갬성 하나 딱 느껴지죠 여기가 바로 그 온천 카페입니다 봐봐요 자 보이시여 여기 벌써부터 여기 벌써 기모랑모랑 나는 거 제가 아 내가 알기로 저기 그냥 문방구랑 막 그런 거 있을 텐데 봐봐요 자 일단은 쭉 넘어가서 또 아 여기가 원래 약간 그 환경 좋아요 환경 좋아 이런 논반 하나 건너뛰면 PC카페 있고 논반 하나 건너뛰면 뭐지 온센 있고 봐봐 봐봐 저거 저거 봐봐 벌써 온센 하나 있잖아요 저게 왜 온천이에요 아 나 안 되겠다 봐봐 자 그럼 왔던 길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 씨 새끼 왜 이렇게 잘 알지? 자 이제 여기로 갑시다 여기 편거리거든요 잠깐만요 왜 그러시오? 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왜 이거 왜 왜 뭐가 문젠데요? 아니 아니요 그냥 좀 익숙해져서요 전부가 혹시 지금 목적지가 어디에요? 이쪽으로 가서 볼만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근처에 정말 괜찮은 호수가 하하하하하 안돼요 하하하하하 안돼요 다잡아 안돼요 거기 우리 봉가 있어 안돼 씨X놈아 누가 가라고 씨X놈아 안된다고 아 진짜 안된다고 하하하하하 잠깐만요 아니 통깡씨 잠깐만 진짜 통깡씨 봉가가 그 다잡아서 쪽에 있다는 거에요? 그래에에에에에 가지 말라고 미스 게 하하 통깡이에 봉가 주소 게또하세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악 윽하게 윽하게 으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 하하하